폭풍과 태풍으로 인해 전세계가 온통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폭풍의 영향으로 유럽 중동부엔 폭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태풍이 휩쓸고 간 동남아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버렸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휩쓸고 간 헝가리의 한 마을입니다. 주택들은 상층과 지붕만 간신히 드러냈고 도로는 흙탕물에 잠겨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쪽배를 타고 수색, 구조작업도 이어집니다. 폭풍 보리스는 지난 11일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중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한 달치 내릴 비가 단 일주일 사이 쏟아졌습니다. 홍수 피해로 지금껏 확인된 사망자는 21명에 이릅니다. 유럽 중동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풍,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강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미얀마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복구는커녕 대피와 구조작업만 계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태풍 야기로 미얀마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도 강한 비바람을 몰고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지도 않은 가운데 14호 태풍 풀라산까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중국 전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반응